자 5월 27일이 시작되었습니다. 오늘 주요 이슈, 간밤의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미국 증시 현황, 그리고 경제 재개 쪽으로 방점이 좀 지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죠. 오늘 어떤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잡힐지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 먼저 지금 가장 이슈가 이런 부분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보안법 관련해서 이번 주에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죠. 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.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다가 막판에 좀 우려감이 나타났죠.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은 다우는 2% 이상 상승을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. 급등을 했죠. 자 그런데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좋았지만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렸죠. 그리고 0.2%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. 자 지금 월요일날 월요일날 휴장을 하고 화요일날 처음으로 지금 개장을 했는데 지금 이 유럽 증시나 우리 증시나 일본 증시는 상당히 많이 올라섰죠. 상당히 많이 올라섰는데 이 나스닥 선물이 월요일도 상승 그리고 화요일도 상승이었죠. 자 그렇게 해놓고 정작 자기는 본인은 0.2%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. 자 그런 기세였으면 적어도 2% 정도는 오르고 마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작은 그런 분위기였죠. 그런데 이 나스닥은 상당히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. 우리 증시는 유럽 미국 선물지수 상승 흐름 그리고 일본 증시도 많이 올라섰죠. 2.5% 상승 아시아 증시가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이틀 동안에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.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먼저 상승을 한 상태죠.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 다우 쪽이 상승을 한 이런 섹터 쪽은 여전히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나스닥 쪽이 이 정도 보압권이죠. 이 정도에서 마감이 됐다 그러면 이 관련 종목들은 조금 이제 혼조세 또는 별로 모멘텀을 갖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백신 희망에 터치했다. S&P 3000 터치했다. 강세장 신호냐. 물음표 이렇게 했는데 이 백신 희망도 있고 지금 아주 강력한 부분이 봉쇄 완화입니다. 봉쇄 완화가 본격화되면서 소비심이 살아나고 있다. 자 이런 소식이 아주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 그리고 이 백신 임상 소식도 큰 부분이죠. 지금 모더나에 이어서 미국의 노바백스도 1차 임상에 돌입을 했다.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. 이거는 이제 좀 잡을 수 있겠구나.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5월달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은 아마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 이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봉쇄 완화 쪽으로 계속 이제 드라이브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죠.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관련 주들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서는 데 있어서는 계속 발목을 좀 잡을 수 있겠죠. 주가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는 본격적인 뭔가 액션이 나오기 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이번 주에 뭔가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해버렸죠.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재가 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대치하고 있죠. 봉쇄 완화 그리고 백신 이 플러스 요인과 미종 갈등에 대한 부분 그것도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버렸죠. 이번 주에 뭔가 하겠다. 뭐 이번 주 토요일이나 뭐 금요일이나 내일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강도의 조치가 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가겠다. 이런 심리가 좀 발생한 걸로 보여집니다. 지금 나스닥 흐름을 보면 좀 그렇죠. 그렇지만 다우의 흐름은 이런 부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죠. 자 왜 그럴까. 지금 워낙에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. 일단은 봉쇄 완화되고 지금 이 백신 부분 이런 부분에 그냥 반응을 하는 거죠. 특히 항공주들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러나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신고가 치고 올라갔던 이런 종목들은 여기에 좀 더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 이 바이러스가 지금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죠. 백신이 나와야지 확실하게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미국 18개 주에서 이 바이러스 환자 증가세죠. 지금 다시 증가세 감소한 주는 10개 그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린이 괴질 환자도 26개 주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죠. 지금 이 바이러스가 어린이 쪽으로는 또 괴질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관관계 지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연관이 좀 있어 보이죠. 연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자 이제 그런 이런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 부분이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. 이렇게 생각이 되죠.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재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 부분은 쉽사리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. 그리고 경제 재개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환자 증가세가 18개 주고 감소가 10개 주기 때문에 아주 쭉 이렇게 봉쇄 완화 부분으로 경제 재개 쪽으로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 좋지 않은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씩 이제 장애물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. 약간씩 브레이크가 좀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 경제 재개 쪽으로는 강한 물줄기로 강한 흐름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지만 어느 수준에서는 아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런 부분이 조금씩 조금 이제 문턱을 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바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확인이 좀 되고 있죠. 우리나라 지금 개학을 하루 앞두고 무더기 연기로 전환이 되어버렸죠. 27일 날 2차 개학인데 서울 경북 등 450개가 450개 학교가 등교가 미뤄졌습니다. 지금 학생들이 뭐 초등학교 2학년도 걸리고 또 고등학교 3학년도 걸렸다는 이런 소식이 나고 자꾸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완화하는 이런 부분을 자꾸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큰 물줄기는 계속 이제 경제 재개 쪽으로 가고 있죠. 다시 이제 학교도 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또 발생하고 하면은 또 가다가 또 브레이크 한번 걸리고 가다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뒤섞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미국 증시의 업종별 상황을 좀 보시면 그동안 신고가 수준으로 랠리를 많이 펼쳤던 종목들은 대부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좀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. 좀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눈에 띄는 부분이 워렌 버핏이 손절을 한 델타 항공이 강하게 치고 올라왔죠. 13% 보잉도 5% 모건스탠리 은행주들도 8% 정도 올라섰습니다. 자 이런 부분은 이 경제 재개 쪽으로 좀 힘이 실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미중 무역 갈등 보다도 경제 재개가 되냐 안 되냐가 훨씬 더 큰 재료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갈등이 있든 말든 간에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내 위치를 한번 봐봐라 이게 지금 뭐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쓸 겨를 있는 있는 주가냐 뭐 이런 분위기죠.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백신 그리고 경제활동 재개 쪽으로 방점이 좀 찍히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 피해가 컸던 그런 종목들이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이런 부분이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좀 전달이 좀 되겠죠. 아무래도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. 자동차 주도 오늘은 어제 밤에 좀 상당히 좋았죠. 은봉이 나왔지만 5% 정도 상승했습니다. 자 이런 분위기로 보면은 우리 시장은 먼저 어제 좀 올라선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조금 혼조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래도 전체적인 큰 흐름과 방향은 경제 재개 백신은 곧 나올 것이다 이런 쪽으로 방점이 조금 찍히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오늘은 조금 순거르기가 좀 나오겠죠. 아무래도 어제 우리 시장 특히 이 업종 대표주들 상당히 강한 랠리를 한번 펼쳤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큰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 그리고 HRB는 흐름이 뭐 아주 좋죠. 흐름이 아주 좋고 어제 CS가 막판에 엄청나게 쓸어 담았습니다. 꽤 많은 금액을 쓸어 담았죠. 자 그런 흐름을 보면은 아주 강력한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이번 시장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